자 다음은 전다능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에 정의하면서 잠깐 전다능력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유체에서 전다능력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다능력 재료역학에서 이제 배우는데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요. 이렇게 이제 인장력 혹은 압축력에 대해서는 이 단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인장응력 스트레스는 A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면적분의 힘이요. 자 그러면 이제 차원은 압력과 같은 그런 차원이 되겠고 보통 단위도 이제 파스칼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전다능력이 되겠죠. 자 전다능력 보시면은 자 이 면적에 비해서 약간 오른쪽 그리고 이 면적에 대해서 약간 왼쪽의 힘이 작용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전다능력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이 면적이 이제 A라고 보면은 이 면적에서도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힘 약간 왼쪽에 이런 힘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단응력이라고 하고 타원은 A분의 F 역시 이거하고 식은 똑같이 써주게 되겠습니다. 자 고체에서는요 고체 덩어리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힘을 F라고 준다. 그러면은 바닥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 바닥에 붙여놨을 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역시 바닥에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감마만큼의 각 변형이 일어납니다. 각도가 이렇게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변형 감마 그리고 변형률 G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가지고 타원은 G 감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고체는 이렇게 딱 버텨가지고요.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겠죠. 자 그런데 유체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체가 있고 요만큼의 네모난 유체 덩어리를 딱 잡았을 때 위에서 F라고 하는 힘을 주게 되면은 요 덩어리가 변하는데 이때는 고체하고는 다르게 고체는 요게 딱 감마가 유지가 되지만 유체 같은 경우는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각도가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지는데 조금 걸쭉한 그런 유체 같은 경우는 얘가 천천히 커질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찰랑찰랑한 유체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에 대해서 이 각도가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커집니다. 어떤 건 조금 천천히 커집니다.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DT분의 D 요거를 위에다가 닷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감마닷 아니면 세타닷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은 뮤라고 하는 점성 개수 곱하기 요 각도가 얼만큼 빨리 커지느냐 요렇게 이제 감마닷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전단응력을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체에서의 전단응력이 되겠습니다.